사장님 저는 좀 약간 이런 뷰를 해서 한 번 원정뽑기 왔거든요 인천 사는데 그래서 요런 뷰를 좀 뽑고 싶어 가지고 이건 와리게임인가요? 아니요 이거 뼈꼽인데 끼어서 뽑는건데 탑을 쏴서 탑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끼어서 뽑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 뼈꼽 이런거는 이쪽에 에이벌 그쪽 안쪽에 바꾼거가 에이벌이거든요 아 제가 그렇게 잘하는게 아니라서 뽑기를 이건 좀 난이도가 이건 있어요? 그럼 이런거 가지고 와려면 난이도가 있는거에 다 있죠? 이런거랑 비교? 그렇죠 선물은 103에서 128 103 오! 오! 104 아 근데 이거 잠시만 사장님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거는 이거를 뽑았을때 이제 요제품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짱구는 유독 안밀리고 그런건 없죠? 어 랜덤 부석에 다리 또 저쪽 부석에 있는거 있잖아요 안 닿을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넣어요 아 맨 가쪽은 안넣었다 맨 끝에 줄 여기서도 맨 끝에 줄 그리고 맨 앞줄 그러니까 여기까진 넣죠 이런데 발이 가니까 양쪽에 발이 안닿는거 사장님 너무 양심적으로 하시는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랜덤이니까 저는 이거 뽑아갈게요 예예 이게 나실거에요 제가 허접이라가지고 예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네 아마 얘는 이쪽 예 얘는 이쪽 아 진짜요? 어 힌트에요? 오하하하하하하하 우와 다 지졌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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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에 열둬만 오케이 어허 너 여기 너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미는겁니다 이거는 한 요쯤에 한번 상 밀어보고 감을 잡아야 되니까 쭈욱 밀어봐 그렇지 잘 밀리네 오케이 근데 저렇게 잘 밀리면은 뭐가 없다는 뜻 아니야? 미자바리 쭈욱 밀어봐라 그렇지 잘 밀리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이거 대각 좋아 좋았어 요거부터 노력해야겠다 들어가자 쭈욱 밀어 일단 하나 나왔고 센터 그대로 밀어 그렇지 쭈욱 그렇지 오케이 약간 위쪽에 들어가야된다 그렇지 전풍으로 승인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나왔다 빡 오케이 여기를 밀어서 세개를 다 밀어 그렇지 쭈욱 밀어 그렇지 바로 나왔다 이거 나이스 오케이 나왔고 쭈욱 밀어 뒤에 하나 있거든 그렇지 끝까지 밀어 그렇지 그대로 두개 나왔다 나이스 오케이 이거를 밀면서 그렇지 여긴 안 넣었다 했잖아 그럼 뭐 뒤에를 노린거지 나는 그렇지 오 뭐야 쭈욱 바리건 아닌데 미자바리 마무리 컷 컷 컷 컷 컷 컷 나이스 꺼내볼게요 나이스 키 하나 있다 나이스 쭈댔트 키 쭈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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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번에서 128번 나이스 잘합니다 아이고 자 짱구야 놀자 아 논락하네 에? 이거에요? 진짜에요? 어? 모양이 다를거에요 어키 이건데 색깔이 노란색인데요 노란색 이 모양은 요런 모양이고 예 아 진짜 이거에요? 직각 직각이면 예 직각 이거 이건데요 오 오 하하하하 진짜 오 키모양이 다르다는데 사장님 진짜 까요 하나 둘 셋 우와 미쳤어 많은만에 뽑았어 씨발 우와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우와 뭐야 개 레전드 찍었어 씨발해 아 야 근데 여기 일단 제품 자체가 얘들아 엄청 혜자야 진짜 좋은거 많은데 자 레전드 와 여러분들 레전드 찍었습니다 잠시만요 짱구 짱구 에이 에이 어딨노 에이 에이 어딨노 에이 이거네 짱구 이거네 오케이 가자 저같은거 하나 해보자 해보고 되든 안되든 판단을 해야지 아 아직도 안되네 피도 괜찮네 일단 요거를 타붙여야 잘가는데 wards goes 잘가는데 잘가는데 올케 오케 오! 걸렸어! 걸렸다! 걸렸다! 낫다 이거! 잠깐만 벽으로 가져와 아니 고장난거 아니야? 줄게 제발 그대로! 그대로 밀어! 낫어! 이게 나와요? 맞아요?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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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개 쪽으로 잡았는데 아니 근데 방금 그냥 잡았는데 낫는데요? 네 지우개 쪽에 잡는데 팝을 잘 잡는데 뭐야 사장님 그러면 나왔는데 또 낫는데 네 아 씨 이것도 낫는데 근데 이렇게 두개 남은 상황이면 조금 흔들어져 아 그럼 사장님 혹시 5천원 줄 수 있나요? 아! 아 이거 딴거 하려구요 아니 근데 이것도 나오지 아 예예 지우개 쪽을 잡는데 아 네네네네네 아 예 아 예예 음 음 음 음 오케이 오 오! 아 씨 뭐 없지? 됐어 나이스 나이스 짱구 야 짱구야 이거 뭐야 모자까지? 야 오늘 야 두개 두개났어 재밌어 재밌어 자 짱구야 놀자 짱구야 놀자 짱구야 놀자 오케이 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갈 때 다 가져가려구요 네 짱구야 너도 놀래? 기다려 네 찍어 봐 줘 아 아니 둘 둘 둘 셋 셋 네네네네네 나이스 날иб 미 cri 아 하하하하 다 먹었을께요. 참맛기네. 사장님. 언프리카요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